한국국토정보공사 잠깐만요 남편분이 출장 중이었던 게 맞습니까? 맞습니다 제 아내는 휴가 중이었습니다 너 차라리 죽어버리지 그랬네 얘기 좀 해 애원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? 복수하려고 우리 사귈래요? 오늘 자고 가면 안 돼요? 미쳤나 봐요 내가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? 우리 사귈래! 우리 사귈 안 돼요? 우리 사귈 안 돼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